이곳은 조개를 크게 모여놔서 이동 종로가 있네요 동굴처럼 해가지고 사이에 다 바다 생물이 있을 것 같네요 기념품을 찾아봐요 어 여기도 있네요 이곳은 진품이라고 그러네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거 보니 이게 진품이라고 그래요 삼략층이라고 우리가 자연 과학시간이 많이 배우네요 삼략층 아유 암모나이트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네 아이들 공부에 굉장히 유익하겠어요 오중 신생인데 설탕 2개 경몰 어류 화석 아 거기 화석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야 리얼하네요 화석이에요 이건 주화목 나무 화석도 있네요 어 이거 정말 좋아해요 상어와 신생대 상어 이빨이래요 어 참 보물 같네요 그전에 봤던 조개 계시기 택배